기타를 손수 들고 오셔서 아까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조율하시고 키 맞추시고 시디님 기타 리벌브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리벌브 좀 주세요 보내주신 이메일을 보니까 너무 좋던데 실력이 겸손하시기도 그런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제가 축하하는 의미로 한번 하는 거니까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기대 많이 할게요 박수 한번 박수 이효리씨가 1시간 부르고 주연씨가 2시간 하고 간간히 제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첫방보다 더 떨리는 분위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진단한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